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곤방 와 같이 먹어요 시카고 피자 어땠냐고요? 시카고 피자 치즈가 엄청 온 것 같은데요? 온단줄? 오늘 앞머리 숱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아 내일 보여줄까요? 남색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다 같이 먹었어요 엄청 기대하고 먹었는데 물론 맛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맞아요 최대가 두 개였어요 정말 노력해서 최대 먹은 게 두 개였어요 저도 한 조합 먹고 배가 부르더라고요 제가 여기 머리가 오늘 스케줄에서 여기 머리를 이렇게 땄는데 그 딴 거를 풀어서 이렇게 꼬불꼬불해졌어요 이해해주세요 흠흠 음 감사합니다 맛있긴 했어요 근데 맛있는데 정말 가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인 입맛에는 가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시카고 왔으니까 먹어줘야지 약간 이런 그렇죠 시카고 피사 말로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추천해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맞으니까 좀 맛있었어요 맞아요 너무 고마워요 지금 한국은 몇 시쯤이지? 한국은 이제 오전인가? 한국 지금 낮일걸? 낮이에요 낮이에요 아 밖에 비 온다길래 온다인줄 아 죄송해요 몰랐는데 오늘 일요일 거기 한국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고 여기는 뭐지? 여기는 토요일 밤 여기도 일요일인데? 아 이제 일요일이 됐네 아 이제 일요일이 됐네 아 이제 일요일이 됐네 제목을 내가 잘못 지워보네 제가 이게 이 컴퓨터 앞인데 브금을 깔고 한번 브이 앱을 해볼까요? 셀닭 그러면 한국 모아분도 쉬고 계시겠네 그래서 미국 모아분도 쉴 때가 됐구먼 근데 이건 헤드뱅잉 아니다 일요일이 미국 모아분도 쉴 때가 됐죠 11시 13분 1시 13분 아니에요? 1시 13분 딱 쉬기 좋은 그거네 뉴욕은 어땠냐고요? 거리가 너무 예쁘던데요 진짜 너의 엄마는 버리니? 내 생각에 그녀는 꿀을 낳은 것 같다 우리 엄마는 꿀을 낳았어요 제가 바로 그 꿀이에요 아 그럴까요? 제가 의사만 하고 갈라 했는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앉아있었네요 지금 이런 비오는 이런 날씨에는 말이지 형 근데 그거 봤어요? 이상한 변호사 이거 봤어요? 그니까요 저 그거 보려고 했는데 그거 그냥 봤어 보일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신기하다 왜냐면은 제가 이게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네 하여튼 그러면은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